남자가 예쁜 여자를 보면 환장하는 것 같습니다. 걸그룹의 섹시 댄스가 수컷 또는 남자를 유혹하는 암컷 또는 여자의 몸짓과 비슷하기 때문에 남자가 그런 동작에 더 환장하는 것 같습니다. 방송국에서는 예쁜 여자들을 많이 출연시킴으로써 남자의 짝짓기 본능을 이용해서 시청률을 상당히 쉽게 끌어올려서 이윤을 챙길 수 있습니다. 남자는 어떤 수준에서는 화면속 여자와 진짜로 앞에 있는 여자를 구분하지 못하는 듯합니다. 남자가 이런 면에서 허술하게 진화한 이유는 과거에 동영상이 없었기 때문일 겁니다. 과거 환경에서 남자가 여자 이미지를 고해상도로 보았다면 그것은 근처에 있는 진짜 여자였습니다. 따라서 화면속 여자와 진짜 여자를 구분하는 능력이 필요 없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남자는 야동에 나오는 여자를 보고 발기를 하고 쿠퍼액을 흘리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 이유 때문에 남자가 화면 속 섹시 걸그룹을 자신의 주변에 있는 여자들로 무의식 수준에서 착각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주변에 엄청 예쁜 여자들이 널려있다고 착각하는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남자의 눈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변에 있는 진짜 여자들이 남자를 만족시키기 힘듭니다. 그 여파로 남자가 연애나 결혼을 덜하게 될 수 있습니다. 결혼율이 떨어지면 출산율도 떨어집니다. 살인, 강간, 폭행에 대한 정보를 열심히 수집하도록 인간이 진화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정보가 있으면 자신이나 사랑하는 사람이 피해를 덜 당하도록 더 잘 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방송국에서는 그런 사건들을 열심히 보도합니다. 방송국에서 공익을 위해 가창력은 떨어지지만 얼굴과 몸매가 예쁜 걸그룹을 많이 출연시키는 것이 아니듯이 그런 뉴스 보도들도 공익보다는 시청률을 위한 것 같습니다. 부산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서울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은 사실상 남일입니다. 하지만 원시사회에는 전화도 TV도 인터넷도 없었습니다. 살인사건에 대한 소식을 들었다면 앞으로 그 살인범과 마주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화면 속 여자를 자기 앞에 있는 여자로 무의식 수준에서 착각하듯이 사람들이 TV에서 접한 살인사건을 근처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무의식 수준에서 착각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뉴스에서 살인사건들에 대해 수도 없이 들은 사람들은 주변에 살인범들이 널려있다고 생각하는지도 모릅니다. 여자가 남자보다 겁이 훨씬 많도록 진화한 듯합니다. 여자들은 뉴스에서 접한 살인, 강간, 폭행 사건들에 대한 기억 때문에 대한민국이 대단히 위험한 나라라고 생각하면서 겁을 많이 먹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페미니즘에게 좋은 먹잇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페미니즘은 폭력을 조장하는 가부장제가 여전히 세상을 아주 위험한 곳으로 만들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감 gast하십시오 사건들은 감사합니다.